네 안녕하세요 빨간지크 입니다 DB금융투자 해외주식 관련 이벤트 지난주에 했었죠 이번주에 쿠폰이 온다 그랬는데 안와가지고 문자를 안오더라구요 이분들이 낙전수입을 기대하나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해당하는 이벤트는 DB금융투자 해외주식 런칭 이벤트구요 해외주식 신청하면 커피 한잔과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커피와 케이크를 주는거죠 화면은 그 다음주에 오는걸로 되어 있는데 안오더라구요 확인하는 방법은 어플에서 기프티콘 이란 어플을 설치를 해야 되구요 어플 설치 후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까지 시키고 좀 짜증나죠 선물함을 클릭하면 케이크 두개와 커피 두잔 자녀꺼까지 제 핸드폰으로 되어있어서 같이 온거구요 눌러보면 스타벅스 커피와 케이크죠 뭐 싸구려 커피 브랜드를 줄 줄 알았더니 DB금융투자에서 온거 맞고 이런건 다 스타벅스 밖에 안주네요 요전에 투썸도 한번 있었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전에 안하신 분들은 한번 해가지고 커피 한잔 플러스 커피 두잔에 케이크 하나죠 총 10만원까지 거래를 하면은 영상 관련 영상은 끝에 달아 드릴테니까 그 영상 보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오늘도 건강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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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감사합니다.